삑! ESC! 나가기가 아니에요! ESG의 ESG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의 약자인데요. 최근에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ESG 실천을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실래요? 발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세르비아 강인데요. 에메랄드빛은 어디로 사라지고? 무려 2천만 리터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있네요. 잠깐 주목! 보이시나요? 대부분 플라스틱 페트병인데 이게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반기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848톤으로 2019년 일평균 733톤에서 15.6% 증가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분리수거율은 세계 최정상권에 속한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섬유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연간 2만 2천 톤가량의 페트병을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페트병은 세척과 분쇄 과정을 거쳐서 재생섬유 등으로 생산해서 가방이나 옷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깨끗한 페트병이어야지 가능하대요. 비닐 라벨이 붙어있거나 끈적한 접착제가 남거나 유색 페트병과 섞이면 실을 뽑았을 때 쉽게 끊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라벨 한쪽에 절취선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제거 가능한 제품도 있고요. 투명한 용기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것은 바로 라벨을 일일이 떼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나섰어요. 무라벨 생수병, 무라벨 음료병을 만든 거죠.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 8.0 에코가 출시됐어요. 라벨이 사라졌지만 몸체 로고를 새겼고 병막에 라벨에 수원지, 연락처, 유통기한 같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표기했어요. 바로 롯데 7성의 이 제품은 지난해 천만 개 넘게 팔리면서 대표적인 무라벨 생수로 인기를 끌었어요. 코카콜라사는 국내 탄산음료 업계 중에 최초로 C그램 라벨 프리 제품을 출시했고 빙그레는 커피 제품 최초로 무라벨 아카페라 심플리를 출시했어요. 한편 편의점 CU는 모든 PB 생수를 무라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무라벨 페트병 생수, 음료가 늘어날수록 소비자는 분리수거 시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고 기업은 라벨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투명 페트병만 잘 분리 배출해도 고품질 페 페트병의 재활용량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10만 톤까지 확대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페 페트병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환경부는 지난 4일에 생수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서 라벨 없는 생수와 병막에 라벨이 붙였던 생수에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더불어 환경당국은 향후 라벨 없는 제품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라벨 생수병 흔히 만나볼 수가 있겠죠. 플라스틱, 그냥 버려지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 골칫거리인데요. 분리수거만 잘해도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친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노력,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